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제는 좀 많이 늦었어요. 우선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찍는 시간이 6월 15일 토요일 일진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정작 6월 15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넘은 새벽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혓바늘이 좀 많이 돋았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촬영하고 오전에 상담하고 바로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제 영상 그동안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영상 다 끝까지 안 보시고 싫어요 눌러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싫어에도 하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기분이 저도 안 좋았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찍었는데 싫어요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다가 좀 놀랬고 지금은 괜찮아요. 제 카페분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일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게 큰 응원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개미일이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늘 주역점을 항상 친다고 초반에 안내를 드리는데 주역점은 일반 타로하고 달라요. 굉장히 정갈하게 치는 점입니다. 항상 저는 주역점을 중요한 점을 칠 때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진행을 해요. 지금 보시는 점은 손개손 아래에 떠날 이라고 하는 바람 아래에 불이 있는 모양이고요. 이거는 넉사자 즉 네 번째 효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개미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괴사의 이름 괴상의 이름은 뭐냐면 괴상의 이름은 뭐냐면 괴상의 이름은 바로 지금 제가 적은게 이 괴의 이름이에요. 이게 풍화가인이고요. 이게 아래가 끊긴 바람, 얘가 불입니다. 풍화가인은 내 주변인 듯하는 뜻이에요. 내 주변인들 나의 일보다 챙기면 좋겠다. 나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불은 뻗어가는 것이고 바람은 아래에서부터 흔들려서 발전하는 모양이거든요. 오늘 하루 최고의 어떤 실적, 나의 행복을 발산할 수 있는 실적은 내 가족들, 내 주변인들에게서 나오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각대가 좀 흔들려서 죄송한데요. 최대한 좀 안 떨리게 할게요. 오늘까지는 불이 이제 불인 병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어떤 달입니까? 기해년이고요. 경호월 여름이죠. 병화가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개미일입니다. 개미일의 개라고 하는 것은 축축한 물이고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차가운 물입니다. 오른쪽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금소모카 방향으로 상생의 도표를 제가 그려봤고요. 개수는 오늘 이 개수가 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경금과 청관의 기토가 정인과 평관이 돼요. 역시 일적인 흐름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과 불은 상극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5월에 지금 개미일이기 때문에 오미합화라고 하는 또 합도 보입니다. 그러면 개미 입장에서는 즉 개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환경이 한번 볼까요? 이해를 곁들이기 위해서 시비운성을 보겠습니다. 네, 시비운성이 왜 위치가 왔다갔다 하느냐라고 오늘도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명리적으로 관심이 좀 높은 분이셨어요. 굉장히 지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드렸는데 양간과 음간은 시비운성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양간은 자축인묘 방향으로 쭉 시비지지 방향으로 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수는 음간이에요. 개수는 음간이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양간과 방향이 달라요. 개수의 큰 특징만 알고 있으면 쉬워요. 그렇다고 아주 쉽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규칙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개수는요. 우선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인묘지인 봄의 가운데 왕지인 묘라고 하는 곳에서 장생지가 됩니다. 출발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냐. 혜자축의 자월입니다. 역시 왕지에서 뭔가 빛나죠. 그리고 까라는 건 또 언제 까라느냐. 임묘하느냐. 여름의 끝글자인 사오미의 미에서 임묘를 합니다. 올해는 기해년이죠. 기해년은 거꾸로 간다고 했으니까 기해년은 제황지가 되고요. 현재 5월이죠. 5월은 절지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임묘하는 날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즉, 어떤 불적인 흐름이 오게 되면 일단 개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병관이 제황이 않고 정인이 절지않고 이 미터라는 환경은 또 개수 입장에서는 임묘하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겠지만 이제 슬슬 일관별 하겠습니다. 미리 일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또 하나 올려놨어요. 일관이 뭐냐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본인의 일관을 찾은 다음에 제 영상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갑일관 분들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네, 갑일관 분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일적인 에너지가 크게 멈추고 다운이 될 수 있는 하루고요. 을목 분들은 준비했던 일이 이제 슬슬 실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 하겠습니다. 병화일관 분들은 남자분들은 자식이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내 일을 돌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들에 의지가 되는 하루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정화일관 분들은 남자친구가 좀 생각이 강하고 말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본인한테는 시비나 구설이 좀 따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데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정화분들 계시다면 여자분들 좀 미루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네, 운은 어디까지나 운이니까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참고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토일관들 가볼까요? 무토 분들입니다. 무토 분들은 남자분들에게는 부인이, 여자분들에게는 집안 어르신들이 내 일을 수습을 해 주고 의지가 많이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토 분들은 금전운이 올라갑니다. 근데 나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아요. 송금을 해 주거나, 목돈이 나갈 일이 좀 있습니다. 뭐, 전날까지 수입이 괜찮았는데 병원을 간다거나 사실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저도 기토인데 돈 나갈 일이 생기네요. 병원을 가게 되니까 예방접종비 좀 비싼 거 하거든요. 간염 예방접종비 발생이 되는데 일제는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출이 만만치 않네요. 저처럼 병원을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족들 때문에 돈을 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기토는 여자친구나 부인과 대립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싸워서 좋을 일 없죠. 자, 경금과 신금 하겠습니다. 경금분들은요. 오늘 내 생각이 좀 강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배려 없이 본인 주장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자기 생각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쉬지 못하고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출근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좀 직급이 있어요. 주임이나 대리 혹은 보장이나 과장 이런 직급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내 밑에 있는 팀원이나 직원들이 나한테 강한 불만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이 이상하다거나 어떤 환경적인 불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거나 감안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신금분들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신금분들은 오늘 하루 슈퍼맨이 돼요. 옆사람의 일처리까지 해내고 가족들 데리고 어디 야외로 눌러 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뭔가 좀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안 했죠? 수위관들 안 했죠? 임수는 임수와 개수분들이 있습니다. 임수분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뭘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사업이나 일이나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제 개수죠. 개수분들은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 일들이 너무 풀리지가 않고요. 오늘 좀 지지부진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칠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루 일간을 진행을 해봤고요. 제 사조일지는 포태법이라고 부르는 12운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12운성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너무 쉬울 것이고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유별난 방법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12운성에 대입을 해서 운세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토요일 잘 지내시고요.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병화가 강한 에너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세게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민하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부정적인 일들을 끌고 오기 때문에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운은 바뀔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운은 바뀔 수 있다고. 큰 운은 정해져 있지만 그건 본인의 타고난 출발선이고요. 작은 것은 당연히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토요일 잘 보내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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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